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고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간 지지부지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장도 들어올렸다가 밀리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지루했던 한 주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지수는 뭐 좀 당분간은 이런 저정장세와 횡보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행보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꺾인 자리다 보니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한번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개인 매수세만 강하게 붙어있는 시장이다 보니 여기서 레벨업 되기 위한 그런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비트코인 금락에 따른 암호화폐 쪽에 금락에 따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자산을 하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금과 은값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금값이 좀 많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시장은 지금은 강한 모멘텀보다는 좀 부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조금 우리가 올라간 종목들을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거고 어제 다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는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스닥은 다시 마이너스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는 강하게 붙었지만요. 나스닥도 역시 강하게 움직이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양봉에서 시가는 좋았는데 종가는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나스닥은 다우전스와 별개로 움직이는데요. 나스닥 자리가 조금 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쌍봉을 만들고 꺾이는 자리라 이 자리는 한 번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 있는 자리라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기술주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수익이 난 것들은 챙겨오는 게, 수익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 다우 쪽보다,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중국 쪽이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이렇게 홀떠보게 되면 다 올라왔는데 중국 쪽만 못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버블에 대한 부분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조정을 준다면 중국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 그래서 중국 지수 쪽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운과 금 쪽으로 매기가 좀 붙을 것 같고요. 운도 많이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역시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좀 주춤주춤할 때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녹아있고, 테이퍼링,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존재한다. 이래서 우리가 금과 은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중에 곡물값 중에 특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농수산물, 특히 돼지고기값들이 아직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돈유값들이 사상 최고치로 갈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관련주들이라든지 닭고기 관련주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계속 보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내 주수는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횡보장이에요. 되게 지루한 장인데요. 여기 레벨 바턴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적 한번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수급에 대한 부재들이 아직 있고,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시장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일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선택하셔서, 수익이 난종보만 좀 챙기고, 현금화 전략도 맞는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이렇게 삼켜 통쾌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곧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을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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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후에 전화 주셨어요? 아우디 피처스예요. 아우디 피처스 하셨어요? 매수과 후 비중은요? 7,770원에 22%예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한 3년 전에 여기 방송에서 추천 종목으로 한번 올라와서 그때 매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서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한번 작년 3월달 정도에 선생님하고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무상증자가 돼서 그런데 3천 원 넘어서 3천 원 넘어서면 전화 한번 달라고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하셔서 3천 원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감사드려요. 지난번에 제가 6개월 동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건강이 제가 많이 안 좋아서 선생님한테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디, 픽처수도 나쁘진 않아요. 올해는 뭐를 잘 봐야 되냐면 화장품 관련 주도를 잘 봐야 돼요.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 주인지 아시죠? 네, 네. 화장품 관련 주도 올해 소비 쪽 섹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이제 3천 원 넘어갔으니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다가 아직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천 원짜리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다음 가격은 5천 5백 원까지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더욱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 더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주식이라는 건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소비 심리가 많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품 쪽이 아닌가. 그다음에 의식주 관련 주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사놓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관련 주들이 제일 나았거든요. 소비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성이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이 있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기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까 들고 가는 의견 드리고 5,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한 30% 맞춰서 8% 정도 더 사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5,5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공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KT 서브마린이요. KT 서브마린 사셨어요? 네. 매스컷 비중이요? 저 8,300원에 35%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건설업이고 약간 매각 이슈도 있는 것 같아서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져서. 이제 KT 서브마린이랑 특수건설이랑 최근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화와 내용이 나오면서 강하게 이슈가 붙으면서 관련 업종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관련 종목들이나. 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이슈가 되는 트렌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런 종목은 급등락이 되게 빨라요. 장중에 변동성이 빠른데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익 났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직장 다니지 않으세요? 직장 다니는데 좀 틈틈이 볼 시간은 있어요. 이런 종목은 막 급등하지 않아요? 네. 장중에만. 그런데 김 부장님이 회의하자면 어떡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나쁘지는 않는데 이런 종목은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게 절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세력주예요. 세력주라고 하면 뭐냐면 이 회사의 번드멘털이나 모멘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렌드, 재료, 뉴스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장중에 뉴스 만들어 놓고 확 올라가서 확 꺼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짧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럼 한 번 더 꺾어 올라가거든요. 한 8,500원 라인에 매일 걸어놓는 건 어떨까요? 매일 8,500원에.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같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8시 55분 그때 59분 9시 되면 딱 8,500원에 매일 걸어놓고 일 보시는 게 나아요. 이것도 금요일날도 장중에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못 팔았어요. 못 팔죠. 왜 그러냐면 빨리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변동성이 세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있어요. 이쪽으로 한 번 꺾어서 올라가고 그때 팔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서 있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 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거리가 터지면서 막 서 있는 이런 꼭대기에 있어요. 정상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밑에서 움직이는 좀 우량주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량주요? 우량주. 밑에서 실적이 돼 있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8,500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구매에 전화하셨을까요? 네. 종목은 호텔실라고요? 호텔실라요? 네. 네. 매수당가는 95,000원 20%요. 95,000원에 사셨어요? 네. 여러 번 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밑에서 사죠. 제가 밑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던 건데. 네. 네. 계속 호텔실라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비중이. 네. 괜찮아요. 한 번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한 번에 그 방향을 갖지 않고 매일 이렇게 눌렀다가요. 네. 이게 추세 자체를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이전 종목은 무겁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멘텀이 있어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실적이 넘어앉아서 작년보다 올해가 좋은 기저효과가 일어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우상향 가는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이 각도는 되게 센 각도잖아요. 네. 그럼 빨리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높으면. 그런데 반대로 내리막길도 각도가 높으면 각도가 내리막길 각도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종을 주면서 가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비중이 좀 높아져서. 금액이 높은 거죠.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네. 금액이 높지 않아요? 금액을 많이 사지 않았어요? 네. 많이 좀 샀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대형주랑. 땅 샀다고 생각하고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걱정이 좀 돼가지고. 네. 한 10만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꺾었다 봐요. 8만 원, 8만 7천 원까지. 이 공간에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좀 끌고 가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통화가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경롱 제약. 네. 12,700원에 25%입니다.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12,700원에 25%. 아, 많이 좀 아프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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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약바이오들이 최근에 가지 못해가지고 네. 좀 많이 힘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사는 게 좋을까요? 아, 또 사려니까 그 형편이 안 되고. 아, 그래 팔아야 하니까 또.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 네.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사면 되잖아요. 종목을 팔고 사면 안 돼요? 팔고 다시 산다고. 네? 팔고 다시 산다고요? 아니, 아니요. 기존에 있는 종목을 이거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조금 더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 예, 예. 그중에 손실 조금 난 걸 팔고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현금을 갖고 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동제에 관한 금액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펀드멘탈을 보내게 되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실적이 좋으니 조금만 더 갖고 가자. 이거보다는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연구하는 게 저희 매매 기법이거든요. 이 자리는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사서 12,000원 위에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단가를 낮춘다는 말이죠? 단가를 좀 낮춘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는 낮출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한 번도 위로 칠 수 있는 자리대라 그냥 여기서는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조금 오래 걸릴까요? 주식이라는 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촉박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이 급한 돈이니까 그래요. 빨리 돈 벌고 싶어서요. 빨리 돈 벌고 그 돈이 빨리 이렇게 불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돈들은 안 불어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돈들은 불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돈이고 내가 이거를 조금 조금씩 키워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요. 그런데 내가 빨리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요. 급등하는 거 따라붙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자리를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고 12,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 한참 되지요. 매수 가구 비중은요? 2,400원에 100%예요. 이건 왜 샀어요? 제가 작년에 투자를 해서 좀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이 용돈을 모아놓은 비상금을 가져와서 사달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살 때는 2,600원인가? 올라갈 때. 작년 12월 달이요? 그때 사가지고 몰렸죠. 올라갔다가 빠져서. 이런 종목은 테마주예요. 아시죠? 네, 맞아요. 테마로 움직이고 제지 쪽에도 붙고 정치인도 붙고 이래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으면 강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라는 거는 자신이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저는 비중을 100% 샀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자신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확신이 서야 돼요. 이 종목이 확신 있으세요? 저는 이거 2,9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이거는 남편분이 조그만 돈이니까 자기 비상금 조금 모아놓은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몰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가는 2,400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행보를 많이 하니까 행보를 많이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구리가 있잖아요. 뛰려면 움츠려요? 안 움츠려요? 움츠려요. 움츠렸다가 어떻게 팍 뛰잖아요. 갑자기 팍 뛰으면 머리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막 쭉 움츠렸다가 팍 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보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지루할 뿐이죠. 맞잖아요. 지루하죠. 행보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가격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맨날 이 가격은 지키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바닥을 잡은 상황이니 이슈가 있으면 팍 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보냐. 2,900원, 3,000원 보면 돼요. 그래요? 다만 시간이 걸려요. 거래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 종목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뉴스가 있거나 테마로 옆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자리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죠. 그래서 버티는데 남편이 왜 안 가냐고 한번 물어봐달라고. 왜 안 가냐고요?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기아 1단 넣고 가면 좋지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액셀에다 밟으면 확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다 사버리는 거. 내가 다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야. 알겠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빨리 가기 원한다면 내가 다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드니 그들이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나는 초보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 있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올라갈 수 있으니 이거 내게 하세요. 나중에 소고기 내기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화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저도 2,900원, 3,000원 라인까지는 보여요. 잘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기다려서 이겨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요. 고맙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BH고요. 19,800원이요. 아 그래요? BH. 몇 수가가? 19,800원. 좀 밀렸네요. 그렇죠? 네. 나쁘진 않아요. 휴대폰 관리원주들이 나쁘진 않는데 왜 요즘 최근에 못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별로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BH는 좀 강소기업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휴대폰 부품단들이 안 좋았던 게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LG전자에서 휴대폰 부품을 철수했잖아요. 휴대폰 사업을. 아 예예. 그러면 저가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가폰 수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 인도 시장이에요. 아 네네. 그런데 인도가 지금 어때요? 별로 안 좋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좀 밀려요, 이 종목이. 아 네네.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저가폰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에 대한 인도 시장을 공략. 중국하고 인도어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인도 시장을 우리 중저가폰들이 막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쪽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휴대폰 부분 단위가 밀렸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나쁘진 않아요, 이 기업이. 아 예. PCV 쪽도 가격대가 급등하면서 영향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파지 말고요. 조금 더 밀리면 조금 더 사놓는 건 어떨까요? 아 네네. 이거 16,000원 정도 온다고 하면 조금만 더 사보세요. 16,000원이요? 네. 16,000원 때 오면 한 5% 정도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 보세요. 이 자리는 잡는 자리라 다운보다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파동도 다 나왔으니 여기서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이 회사는 손해보고 나올 기업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목표가로 잡아서 19,000원. 아 수익 낼 때는 19,000원을 목표해서 일단 여기서 좀 더 사고 19,000원 내면 일단 여기 넘어가면 그때 통화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 하단 자리라 다운 사이클이 아니라 업 사이클이에요. 바닥을 잡는 자리라 굳이 여기서 버리고 나가지 말고요. 여기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 굳이 떨어진다고 버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아 네. 그렇게 대응 한 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예. 아침 저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점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DLENC요. 아 매수과 후 비중은요? 13만 200원에 12%요. 아 사진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게 뭐 건설 뭐 저기 앞으로 좋아진다고 그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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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타가지고 한 번 저기 14만 원대에 한 번 반 정도 매수를 하고 네. 조금 또 좀 내려가기 위해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단가가 이렇게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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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 회사챈가 뭔가가 지금 뭐 발행을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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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떨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극락을 하더라고요. 3천에서 3천 5백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건설주들이 대림 쪽인데 건설주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건설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진 종목의 가격들이 높은 가격이에요? 작은 가격이에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건설 없지 좋으면 굳이 이렇게 높은 종목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더 나을까요? 그래요. 이거 사고 보니까 아 그렇네 라는 생각이 좀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건데 저는 이 자리 안 좋다고 봐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는 눈은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만약에 어떻게 하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노하우가 묻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적게 했든 내가 방법론 쪽으로 경험이 많다면 성공하는 매매 기법을 가진다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나쁜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잘 보면 10만 원대도 있고 11만 원대도 있고 12만 원대도 있고 13만 원대도 있잖아요. 네. 근데 14만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네. 그 언저리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는 핸디캡이 있죠. 올라가요.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어떤 게 있으면 시장이 되게 좋거나 이 회사에 호재가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만 원대의 은봉 두 개 큰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 네. 여기 보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밑으로 하방으로 해야 되는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이 캔들 두 개가. 이 캔들 두 개가 여기 양봉을 다 잡아먹고 감쌌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캔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에너지예요. 힘. 근데 여기 뭐예요? 은봉이죠. 네. 여기 또 뭐예요? 은봉이죠. 네. 여기는 양봉이죠. 네. 그 은봉 두 개가 양봉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음의 기운이 더 센 거잖아요. 네. 이해됐나요? 여기 은봉, 은봉. 여기 양봉이 있는데 이 은봉이 또 잡아먹었어. 그러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커요. 이 종봉. 그래서 종봉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패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종봉은 바꾸고 건설업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잖아요. 건설업이요. 시멘트 쪽이나 페인트 그다음에 건설업 쪽은 하반계도 좋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되게 좋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저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도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드릴 테니까요. 수익 챙기는 전략 드릴게요. 네. 그러면 월요일날 그냥 매도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8월에. 제가 갖고 있던 월요일날 바로 매도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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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구 멘트입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액세스 바이오. 네. 28,600원에 42%요. 이거 옛날에 산 거 아니세요? 네. 오늘 수익 났는데 안 팔았어요. 네? 욕심물이 작아요. 물이 개인 투자자가 원래. 욕심물이 작고 그렇다고 해서. 왜 안 팔았어요? 이거 한 번 더 있었는데. 네. 이건 왜 안 팔았죠? 주식은 있잖아요. 네.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네. 팔기 전에는 수익이 아니야. 내가 팔았을 때 수익인 거예요. 그런데 계좌에 올라가는 거 보면 조금 더 올라가 조금 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기술적.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잖아요. 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기존의 흔적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뭐냐면 그 전에 일어난 행태들 있잖아요. 이 가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 4만 원짜리는 왜 이렇게 밀리냐라고 했을 때는 이 매물대라고 그래요. 네. 3원을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종목은. 아. 네. 그러니까 4만 원 원짜리 오면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눌렁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팔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주식으로 한 지 얼마 안 됐죠? 1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파는 게 잘 안 되죠? 네. 진짜 못 팔아요. 매수는 잘해서 들고 갈 수 있는데 파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못 팔아요. 왜 그러지요? 더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더 갈 것 같은 기대감 있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게 되고. 네.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애들 또 후회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잘 팔게 돼요. 그래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딱 한 끗 차이가 있어요. 잘 팔아요. 네. 불확실성이 많으니 주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수익 났을 때 제일 잘가 좋아요. 그러면서 종목을 잘 찾아요. 파는 자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더 올라갈지 이게 내일 더 급등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잘 갖고 오고 좋은 물건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 끗 차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딱 한 끗 차이잖아. 그럼 내려놓아야 돼요. 수익 났을 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딱 제가 가르쳐 줄까요? 안은 되겠어요. 딱 하나 딱. 아이가, 아이 있으세요 혹시요? 아니요. 아직 미용불네요. 아 그렇구나.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 생각하면 잘 팔거든요. 아맞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왜 아이한테 선물 사주면 어떨까요? 아이를 위해서 이 수익 났 거를 영돈을 주거나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하면 잘 팔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등이 싹 들어오면 얼른 파세요. 네.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백신 때문에 모멘텀이 없어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지는 자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적이 좋다고 해도 먼저 다 반영이 돼서 이 자리는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때 꼭 팔고 나오세요. 손해보지 말로.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와요.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 해서 한 번 탁 튀고 죽거든요. 그때 팔아야 돼요. 그때 못 팔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욕심 버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후회돼요. 그것도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다음에는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큰 수익이 왔을 때 얼른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요? 전화 주셨을까요? 황금 ST. 매수값 비중은요? 만 50원에 30%. 사진이 오래됐어요? 한 사자마자 물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자마자 6% 빠진 데에서 조금 저게 해가지고 샀더니 이틀 내려버리니까는. 이 관련지는 무슨 관련인지 알죠? 네, 2차 전지 관련지로 니켈이라는 종목이 소재가 2차 전지에서는 꼭 필요한 적이라고 하고 또 흑자도 많이 냈고 해서 샀는데 제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것 같아서 좀 불안해서요. 네, 이 종목은 그거보다는 금값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황금 ST하고 백금 TA 같은 경우는 금 관련 중 해가지고 엮여갖고 테마로 움직이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스텐리스 쪽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쪽에 금값이 올라가면 이쪽이 종목이 움직여요. 네. 백금 TA하고 황금 ST하고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요. 엘컴텍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요. 원자재 쪽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런데 최근에 원자잭들이 되게 많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격이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이쪽을 띄워놓을 매물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혹시 이거 잘 볼 줄 아세요? 아니요, 조금요. 여기 한 번 봐봐. 이게 월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산 머리가 몇 개 있어요? 한 두 개, 세 개? 세 개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가만히 보면 이 가격이 오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예전에 보니까 15,000원까지도 갔더라고요. 한참 리켈 가격이 상승할 때.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오면 만 원에서 13,000원 라인에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급락이 나와요.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지금 사신 가격이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13,000원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높은 자리니까요. 내려버리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거래가 터지거나 더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자적 값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거든요. 구리값도 눌러 있고 스테리리스 여러 가지 가격들이 좀 처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켈 값도 2차 전지 때문에 영향이 있지만 원자적 가격이 살짝살짝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가장 중요한 내 매수 위치가 좋냐 안 좋냐부터 판단해야 돼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다. 여기 일봉에 보면 여기에 삐죽삐죽한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요지는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 2년 전에 산 사람, 3년 전에 산 사람이 가득 있거든요. 그럼 내 매수 거우면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팔지겠죠. 그런 자리에 사줬으니 나한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죠? 그런데 한번 반등은 올까요? 네. 반등은 올 수 있어요. 이 자리는 뭐냐면 껍데기라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옆으로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에서 올라가서 위쪽에 매물대 맞은 거는 시간이 걸려요. 옆으로 행보하거나 밑으로 밀렸다 가든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이런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 가격을 다 밀리든가 아니면 옆으로 계속 행보하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 매수 거우면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빨리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글쎄요. 저도 매수 거까지는 아니라도 조금만 반등은 그냥 손절할까 싶어서. 반등 들어오면 손절해버리세요. 종목 여러 개도 많으니 굳이 이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자리를 잘못 산 것 같아서요. 잘못 샀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잘못 산 거는 바로 바꾸면 돼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8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8시에 강연회 할 거니까 유튜브에 김연구 조회하시면 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뭐 암호화폐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실망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 반토막 정도 난 지금 모습인데. 하여튼 뭐 자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노하우가 없으면 이렇게 손해보기 마련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안내 공부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8시에 시간 되신 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네요. 네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월요일부터 뿅뿅뿅 올라가서 상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후반전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크린 앤 사이언스 40%고요. 29,500원이요. 사신지 오래됐어요?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과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로 해서 샀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나올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나쁜 기억은 아니에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테마로 많이 묶여요. 그래서 공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크린 앤 사이언스나 여러 가지 파세코, 유닉스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네. 지금 보면 어때요? 미세먼지가 어때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거의 있잖아요.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2월, 3월 달에요. 네. 그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많이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없죠 별로.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관지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절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이거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는 때가 딱 정해있어요. 언제냐 2월, 3월 달에 급등, 2월, 3월 달에 급등, 또 2월, 3월 달에 급등. 그렇죠? 그리고 꺼져요. 얘는 또 4, 5, 6, 7, 7월 달까지 꺼져요. 이렇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뚝 꺼져요. 얘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 패턴을 보여요. 매번. 그러니까 뭐냐. 지금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이 종목은. 맞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싸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샀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아, 네.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방송에서 봤어요. 응? 그래요? 네. 아, 이게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다르거든요.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거라 추천해 주신 분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나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대응의 영향이다 보니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도로도 종목. 그럼요. 단기로 가면 매수과까지 올 수 있을까요? 시간 여유 있으세요? 네. 그냥 기다려야죠. 더 밑으로 빠질 건데 괜찮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얘는 다운 사이클이라 많이 빠져요. 제가 볼 때는. 만 원대까지 떨어질까요? 그것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만 오천 원? 하단이 만 오천 원까지 보여요. 왜 그러면 중간간 매매를 하거든요. 고점 찍은 것들은 거의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거의 50% 빠져요. 그러니까 50%, 60%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4만 원에서 한 2만 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밀린다 그러면 만 오천 원 이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굳이 이걸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반등할 때 선조를 할까요? 종목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꺾여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할 거예요. 굳이 이 종목은 업사이클리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주기가 들어가면 괜찮은 건데 이 종목은 꺾여서 한참 더 밀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해서 종목 교체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파라텍 4,500원이고 비중은 40%. 이거 왜 샀어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 네, 그냥.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엄마가 좋다고 해서. 네, 그래요? 네, 네. 이 종목은 소방 관련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막 스프링클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머리에 붙어있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은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밑으로 더 빠져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비싸게 사고 비중도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이 종목은 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분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흔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자 동네에 살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 들어봤죠? 네. 근데 이 부자 다 도망갔어요. 다 팔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 네. 없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어요. 네, 있었어요. 있죠? 네. 거래가 터져가지고 이 종목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악재가. 네, 네. 이거는 거래라고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뭔가가 이슈가 있는 거는 거래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매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보다는 이 자리가 깨지면 3,000원 깨지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얘들이. 네. 이슈를 좀 찾아보여긴 했건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500원 위에서 팔 수는 있거든요. 그때 파는 게 어떨까요? 아... 왜 계속 들고 가게? 너무 손해가 좀 있으니까. 손해, 그러니까 손해니까요. 더 큰 손해가 오면 어떡하죠? 우리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이거 빨리 고쳐야 확산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염증을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약을 받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가상화폐 8,60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대거든요. 며칠 만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저라면 반등 3,500원에서 4,000원 나인에 팔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무원에 전화 주셨어요? 프로스테믹스요. 아, 프로스테믹스 사셨어요? 네, 100% 샀는데. 100% 샀어요? 그때 멘토님하고 상담했는데, 7,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왔고요. 7,000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네. 언제 상담했죠? 12월에 사고, 1월인가. 2월인가, 2월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맞네. 오늘 한 번 더 밀렸네. 나쁜 자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 자리가. 네.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었는데, 제약바위가 밀리면서 많이 빠졌어요. 제약바위가 전체가. 좀 안타깝네요. 제가 오늘 좀 잘 봐줘야겠네요, 그죠? 그런데 비중을 100%까지 늘리셨어요? 아니, 그때 저는 좀 초보라서. 그러셨어요? 네, 그랬는데, 아니, 그때 어떤 분 상담하는 걸 보고 샀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분 상담하는 걸 보고 샀어요? 네, 그런데 또 멘토님이 그러면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었어요. 7,000원, 7,000원짜리가 여기 위에 밴드가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밀려버렸잖아요. 네, 올라가지도 않고 밀려버렸어요. 네,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약바위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아우,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 제가 상담을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게. 멘토님 믿고서 계속 보다가. 그런데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아니, 그거 그냥 처음에 그냥 샀어요. 있는 거 한 500 정도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해주는 거는 그분이 매수값만 보고 상담해주는 거라 이렇게 막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에는? 네, 네. 내가 상담받는 이전에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상담하는 종목들, 일각병 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가격대가 그 자리 때 가격대라 그때 막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거는 4,600원에 상담했는데 저희가 100원 떨어져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5,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안타깝네요. 5,000원까지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5,000원까지는 갔는데요? 아니, 그때 팔으려고 그랬는데 안 올라서 못 팔았어요. 아, 그 후에 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저랑 계속 통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맞춰드리면 좋은데 실시간을 통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늘리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지 말고. 좀만 더 갖고 있어봐요. 매수가는 될까요? 좀만 갖고 있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레벨업 단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강하게 테마로 바뀔 때 같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주식 잘 모르시죠? 네. 한 지 얼마 됐어요? 12월에 샀어요. 12월에 이제 시작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좀만 더 갖고 있어볼래요? 4,000원까지? 4,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예.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에 살 때는 100% 이렇게 사지 마세요. 처음에라 금액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하세요? 네. 제가 상담을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올라갔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리면 그 정도 될까요? 그걸 나 몰라놨어요. 아니, 기다리는 거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한들 다 맞히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선이잖아요. 막 9시가 되면 막 움직여요. 이게 어디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몇 월 며칠에 올라갈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제가 여기서 방송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돈을 다 떼거지로 벌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경험의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거라 틀릴 때도 많아요 사실. 이런 전문가들 해서 다 100% 맞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님보다 경험이 많다고 보니 얘가 움직이는 패턴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움직일 확률이 되게 큽니다. 라는 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지 이게 100%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들 그다음에 계좌를 많이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건데 몇 월 며칠까지 기다려보면 두 배 갑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런 능력에 못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될 같네요. 그래서 4천 원까지는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4천 원까지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4천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4구에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1만 8천 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이거 TV 보고 누가 추천해 줬죠? 저는 전문가 2인 이상 추천해가지고 그리고 본 다음에 수급 상황 보거든요. 그런데 연기금하고 기관이 좀 수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메시지 듣거든요. 얘는 깨진 자리예요. 사람 눈에 보는 눈에 다 다르거든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는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그런데 지금 제 시간을 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더 밑으로 밀릴 거예요. 그런데 왜 기관들은 지금 보유... 기관들 내일 팔 수 있는 게 기관 아닐까요? 기관이 샀다고 무조건 올라가면 그것만 사면 다 되는데 기관 외국인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전제점까지... 네? 네 말씀하세요? 더 많이 밀릴 거예요 얘는. 전제점 밑으로 더... 저는 밀려요. 얘는 밀릴 확률이 커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얘는 꺾인 자리예요. 그러면 바로 매도해야 되겠네요. 저는 매도할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매도합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낫고요. 기관하고 연기금을 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흐름이 있어요. 시그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의 툴은 있지만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가 밀릴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이따 10분 후에 돌아올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주고 2부에도 정말 스피드하게 여러분들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따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